저는 유노우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굉장히 병양미, 허양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도 평소에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먹는 거를 좀 많이 줄이고 해서 한 4, 5kg 정도를 감량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정말 했었거든요. 그리고 또 그때 때마침 무더위 속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땀이 너무 나니까 붓기도 빠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유노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감독님과 정말 많이 상의를 하고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, 배우분들께도 도움을 많이 구해서 조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